어 좀 불안한데요 슬슬 천천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46판 내가 모아둔 코인을 이제야 쓸 때가 왔구만 코인 오늘 다 써버릴거야 자 일단은 빙고 비밀상자에서 어 켈베로스 X 파츠를 낄 수 있는 켈베로스가 나왔습니다 켈베로스 제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점에서 한번 볼게요 어 행운의 보라 용구석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이벤트로 판매하는건 무조건 사야돼 자 이거 한번만 살 수 있는거니까 자 사주구요 그럼 100개 한방에 삽시다 100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개 바로 샀구요 어 일단 어차피 나는 많이 남았어요 자 100개 한방에 샀고 구입확정에서 구입확정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110개를 갖고 있는거죠 110개로 한번 해봅시다 빙교 비닐상자 110개 바로 깔게요 자 자 자 갑시다 자 삐리링 과연 빙교 숫자 2 비룡도 오케이 시작했어요 자 갑니다 자 파라곤 스펙터 이런거 무시해도 되죠 20코인은 먹을만하고 보그카트도 먹을만하겠죠 어 다른거는 뭐 딱히 먹을만한건 없네요 자 바로 갑시다 다음 번호는 15번 그냥 거르구요 빨리 넘어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사용하기 말고 엔터만 오 맨티스 나왔네 맨티스 나이스 맨티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난 필요없어 맨티스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자 엔터만 누르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국제선 31 국제선 그 나 레오파츠 끼인거 있죠 무지한 버리고 자 아이템블로 버리고 자 일단은 뭐 숫자는 계속 쭉쭉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47번 붓 야 붓 31이면 이거 붓 이거 그 기간 업그레이드 되진 않나 기간 업그레이드 해서 할만하죠 이거는 붓은 자 붓은 기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용할만 하지 않나요 어때요 붓 기간제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용할만 하지 않나 솔직히 인정 인정 붓 기간제는 업그레이드 해야죠 오케이 무제한 쓸 수 있으니까 계속 뽑아보죠 자 27번 룰루엑스 나왔네요 뭐 가지고 있긴 한데 뭐 구덱이죠 근데 어 27번 나왔어요 아니 뭐 초반에는 뭐 빈고 숫자 채워질만 하지 계속 나오지 자 루나 자 16번 채워졌고요 뭐 그냥 뭐 초반에는 뭐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4번 야 4번이 없네 아쉽게도 자 갑시다 분해재료랑 뭐 그 다음 강화재료 뭐 그렇게 쓰는 거지 자 은월검 38번 나왔습니다 나이스 지금 10개 깠는데 지금 벌써 7개가 채워졌어요 나쁘지 않은 출발 하지만 나중에 중복 숫자가 나오면 안 좋죠 자 26번 26번 채워졌고요 자 사용하기 또 눌러준 다음 바로 갑시다 자 눈사람 19번 19번 또 있죠 나이스 자 저도 이거 무과금입니다 한 번도 캐시를 질러보지 않았어요 아니다 방금 캐시 질렀구나 100원 저 이 계정 캐시 100원 질렀습니다 자 31번도 채워졌고요 와 숫자 너무 잘 채워지는데 이거 코인 100개 뭐 굳이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30번 또 채워졌고요 자 무난하게 잘 채워지고 있어요 이거 뭐 50개 쓰기 전에 채워지는 거 아니겠지 어 3번 없고요 자 바로 갑니다 바로 자 벼루 나왔어요 벼루 저 벼루 있거든요 그 다음 17번 채워졌습니다 벼루 무제한 획득했습니다 나이스 자 그 다음 번호 자 2번 나왔네요 2번은 없네요 2번은 아쉽게도 어 있네요 있네요 위에 있네요 나이스 나 이거 뽑기 겁나 잘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 이런 거 운이 좋더라고 32번 32번 아까 채워줬던 거 아닌가 아무튼 32번 나왔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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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는 거야 파란색 페인트 49번 49번 나왔죠 나이스 49번 그 다음 또 계속 할게요 자 블록 거북이 17번 17번 아 중복이죠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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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태풍 라인 45번 45번이 없는 거 같은데요 45번 없네요 아 아쉽고 그 다음 또 갑니다 12번 트라이온 12번 12번 자 끝에 있네요 12번 나이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바꿉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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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악마의 지팡이 31과 20번 20번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현재 87개 남았고요 자 12번 12번 중복이죠 아쉬워요 12번 중복 여기서 부덱스 그런 거 무제한 나올 수도 있어요 무제한도 나오구나 무제한 나오면 개꿀인데 난 케베로스보다 붓 가지고 싶어 어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자 26번 나왔습니다 26번은 아 중복이네요 26번 중복 아쉽네요 자 붓 무제한만 얻어도 게이득 아닌가 이건 와우 22번 안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칸에서 무제한 뜰 수도 있고 오 칸에서 무제한 뜨면 게이득 아니야 어 그래서 붓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눌러보도록 하죠 쭉쭉쭉 38번 38번은 어디 있지 38번 중복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쭉쭉쭉 달려갑니다 자 14번 아차거 14번 네 14번 채워줬고요 빙고 1빙고 완성 기간제 합성카드 3개로 넣었습니다 다음 계속 사용하는 거야 자 끝까지 13번 13번 중복 아 오케이 13번 중복 아니네 나이스 채워줬고요 자 현재 1 2 3 4 5 6 7 8 9 9개 칸 남았어요 9개 칸 갑시다 9개 칸 남았고요 자 39번 39번 아 없네요 39번 아쉽게는 없습니다 뭐 코인 돌리면서 그 뭐냐 그게 나오니까 좋다 재료로 쓸만한 게 나오니까 좋다 29번 없습니다 어 이거 헬파티 각 아 좀 팍팍팍 나와줘야 되지 않나 자 36번 36번 나왔네요 나이스 36번 채워줬습니다 자 이건 뭐 그 뭐 하는 것 같아 그 뭐냐 그거 있잖아 그거 어 그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거를 말하는 거 까먹었다 그 막 그 경매 경매 어 경매하는 것 같아 경매 자 가브레엘 X 먹었습니다 X 가브레엘 X 42번 42번 채워줬습니다 나이스 와 너무 잘 채워지는데 원래 이렇게 잘 채워지나 아 역시 어 나는 뽑기 같은 거 뭔가 잘해 나 항상 뭐냐 모든 게임들 뽑기 겁나 잘하거든요 자 피파테도 그렇고 뭐 카트라인드도 그렇고 롤 스킨 뽑는 것도 잘 뽑고 엄청 잘 뽑았어요 가브레엘 X 피가스트 알고 있습니다 저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뽑아보죠 그 다음 34번 34번 없네요 아 너무 아쉽고 자 갑시다 이번 빙고가 불비보다 좋다고요 오케이 자 데트블루 페인트 이쁘네 오 이거 페인트 이쁘네 어 저는 PAI 드래곤 세트 없습니다 어 배틀그라운드 이야기죠 자 6번 나왔는데 6번 없네요 6번 없습니다 우리 이따가 부덱스 그 강화해야겠다 아 강화해야겠다 기간 늘려야겠다 부덱스는 자 장비 44번 44번 채워졌습니다 야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게이득인데 6개밖에 안 남음 와우 47번 47번 자리 없습니다 어 졸리온님 벌써렛 90 찍었다고요 맨날 카트라이더만 하시나 자 18번 18번이 없네요 어 있네요 있나 나이스 5개 남았어 야 짱이야 짱이야 아 끝내주죠 끝내주죠 어차피 저 코인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더 갑니다 출발 43번 43번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네 사실 한 번 없습니다 46번 나갔고 혹시 코인 얻은 다음 100개 더 사도 되겠다 운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잘 나와 자 32번 32번 없네요 아 아쉬워요 33번 나왔으면 정말 좋을텐데 어 너무 아깝고 어 10번 10번 나왔습니다 나이스 10번까지 나왔어요 자 4개 남았습니다 운 개쩔죠 나 이런거 겁나 잘한다니까 그냥 딱 누르면은 무조건 나는 탁 필요한것만 나와 그쵸 33번 나왔어요 33번 와 엄버리버블 엄버리버블 이렇게 뽑는거에요 여러분 뽑기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벌써 3개 남았어요 아 나 괜히 100개 사는거 같은데 너무 빨리 산거 아니야 이런 된장 자 11번 노란색 페인트 걸러주고요 근데 뭐 아직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 유튜브가 루카이 오케이 자 30번 나왔는데 30 아 45번이었네요 자 갑시다 계속 갑시다 3개 남았어요 20번 넘기고요 재료남복지나인 자자자자 자자자 1번 나왔습니다 1번 1번 패스해주고요 뭐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냥 천천히 누구 다개뽑도록 하겠습니다 울버린나인 나왔고요 27번 자 중복이죠 자 넘어가고요 자 얼마 안남았어요 3개 남았거든요 3개 3개 남았어요 와 43번 자 넘어가고요 3개부터 잘 안나온다고요 이제는 제가 나오는걸 보여드리죠 자 빨리 뽑으시다 빨리 빨리 허리업 허리업 탈베루스 한번 타봐야죠 40번 나왔어요 3개부터 잘 안나온다고요 너무 잘나와버리는데 카본 블랙페인트 7일과 40번을 얻었습니다 나이스 호호 자 2개 남았네요 2개 자 2개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말했지 나 뽑기 겁나 잘한다고 항상 뽑기 할때마다 뭐냐 얼마 안쓰고 다 뽑아요 아 나이스 개꿀 자 볼까요 그 다음 50번 50번 야후 코나인 아 귀여운데 아 카와이 엔터 눌러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아 나 그냥 난 마우스로 딱 누르고 싶었는데 오케이 일단은 자 천사의 지팡인 나인 31과 9번 버리고 자 46번이랑 35번 2개 남았습니다 2개만 얻으면 케베로스가 나아 세우는 거야 가자 가자 33번 황금기사 영웅 얻었습니다 자 어 3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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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0번 너무 아깝고 아깝이 아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약간 헤린 것 같아요 잘 안나오네요 38 38번 국제선 얻었고요 아 빠르게 넘어오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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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닥 팟 6번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자 갑시다 자 47번 아 너무 아깝다 1만 줄어들었어도 46번인데 너무 아까워요 아 너무 아까운데요 자 갑시다 갑시다 자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여러분 2개가 남았는데 8번 백기사 얻었습니다 자 재료 얻었고요 이제는 뭐 무제한이든 기간제든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어요 35번 나이스 35번 아 너무 좋고 35번 35번 너무 좋고 나이스 개꿀띠 아 너무 좋고 야 봐봐 봐봐 나 얼마 안썼는데 야 얼마 안썼는데 나 지금 총 61개 썼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나 뽑기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나 그냥 배틀그라운드 하지 말고 카트라이더 대리방동 할까 대리복기 대리복기 그런거 있지 않나 아 너무 잘 뽑아버리고 개꿀띠 자 계속 갑시다 1번 나왔습니다 1번 다음에는 바로 46번 나온다니까 한번 볼래요 46번 5번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 자 46번째 사용하는게 46번 나올거에요 분명 자 46번째 사용합니다 46번 갑니다 46번 과연 아 너무 아깝고 자 아 하나만 뽑으면 된다 한번만 뽑으면 된다 얘들아 아 44번 40번째가 나왔어요 아 한번만 뽑자 제발 한번만 뽑자 아 제발 한번만 뽑자 한번만 남았다 한번만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하나 안나오면 진짜 너무 눈물날거 같은데요 엔터에 동전 꼽으라고요 아 아니야 엔터에 동전 꼽지 말고 그냥 하나씩 누르자고요 자 16번 나왔고요 어 16번도 아마 30플러스 해가지고 46번 나오는거 아니냐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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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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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다른 코인 안쓰고 바로 여기서 뽑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해 할 수 있다 자 금방 뽑을거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 곧 있으면 뽑습니다 아 야 36번 뭐냐 아 너무한거 아니냐 46번 해야지 너무 아깝잖아 아 진짜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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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뜰 때 됐어요 뜰 때 됐어요 뜰 때 됐어요 뜰 때 됐어요 아 이번에 16번 너무 뭐냐 16번 36번 16번 뭐냐 46번이 나와야지 아 너무 아깝고 자자자 46번 가자 아 진짜 으씨 너무 아깝고 마스님으로 아 어서오세요 자 마지막 한자리 한자리 46번이 남았습니다 46번 하나만 뽑자 46번 진짜 46번 하나만 나오면 된다 자 46번 아 제발 46번 하나만 나오자 진짜 이거 안 나오는거 아니야 이러면 안되는데 아 48번 48번 40번째 나왔는데 아 너무 아까워요 아 가자 4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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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나왔어요 자 1번 다음은 무조건 바로 나온다는 그 전설이 있거든요 46번 아 이런 진짜 이런 18 아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아 25번 아 너무 안나오는데 이거 잠시만 한번 잠시만 자자자자자자 한번 이렇게 한번 껐다가 자 껐다가 다시 들어가는거에요 이렇게 껐다가 자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껐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자 빙고의 비닐상자 바로가죠 과연 37번 자 갑니다 분명히 될거야 분명히 나옵니다 본게 나올거에요 으아 야 골든솔라 얻었네 야 나 골든솔라는 갖고싶었는데 간지나서 와 나이스 일단은 골든솔라는 이득이에요 초초해지면 망한다고요 오케이 초초해하지 맙시다 뭐 그냥 하나씩 딱 간단하게 이렇게 톡 하나 눌러주면은 나올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난 초초하지 않아 초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으아 야 48번 너무냐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그런데 자자자자자자 아 41번 41번 하하 진짜 뒷자리 조금만 바꾸자 조금만 뒷자리 조금만 바꾸자 제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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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1번 11번 아 너무 안나오는데 오케이 아무 생각없이 하면 나올 때가 있어요 오케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볼까요 자 어 가나 타라 어 별로 나왔습니다 바바 사 아 자자 차 차 타 파 하 너무 안나오는데 아 붓 붓 30일 또 나왔습니다 나이스 일단 붓 무제한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 20개 남았다 진짜 아 이건 좀 아닌데 마지막 카나에서 못뽑는거 아닌가 진짜 마지막 카나에서 못뽑는거 아니죠 여러분 아 그럼 좀 그런데 마지막 카나 어 좀 불안한데요 슬슬 천천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ać olyут 아 46번 46번이 나왔습니다 49번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미니티 WWWW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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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아싸 너무 좋고 야 그게 떠버리네 46번이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뽑기는 아무 생각 안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너무 개꿀디 아 빙고 완벽하게 다 꺼내버리고 꺼내버리고 펑펑펑 다 터져버리고 나이스 케베로스 엑스로 얻었습니다 나이스 빙고 숫자를 모두 모아 최종 보상 획득 정말 대단한 행운의 능력자시네요 케베로스 엑스를 드릴게요 나이스 아 케베로스 케베로스 너무 좋고 아 케베로스 너무 좋고 개꿀지 아 근데 남은 거 그냥 계속 까야 돼요 여러분 다 웃긴 하는데 남은 거 계속 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너무 좋은데 개꿀인데 이거 야 빙고 저번에 나 옛날에 빙고 할 때는 못 얻었거든요 그냥 까야죠 그냥 까야죠 어차피 그냥 얻어야지 자 8 자 여기 한번 볼까 어 뭐 좋은 건 없네 붓이 없네 어 야 붓 무제한 떴는데 붓 해야겠죠 이건 붓 붓 무제한 떴는데요 여러분 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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